하와이의 마지막 날이 밝았네요. 어? 봐봐! 움직이지 말라! 아 저건 당나귀라 그러는 거야 시아야. 당나귀? 친척 사이. 오! 거북이! 이거 동물원인 거야? 거북이는 지금? 오! 대게 요구래. 뭐 먹어? 이거 먹는데 상추. 상추? 어. 오 거북이 다리 움직인다. 오 크다 크다. 연체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. 오! 완전 눈 뺐나 봐. 오! 오! 우리 쫓아온다. 왜냐면 거북이가 책하고 느낌이 많이 나라는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책에는 초록색 싱그럽고 귀여운 이미지인데. 진짜 고귀하잖아. 오! 아빠! 우와! 시아가 한 번 줘볼래? 같이. 여기 손 잡아줘. 약간 좀.. 아직 무서워요 아직. 시아도 상추랑 깻잎 좋아해. 자아. 그래? 어. 이야. 오! 어때? 이야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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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네가 틀음에 거북이인가 먹었는데. 오! 거북이 온다. 오! 아뇨. 아뇨. 아잇. 아잇. 만나자마자 이별. 공룡 보러 가자. 공룡 보러 가자. 갑시다 공룡 보러. 뭐야? 이거 어디야? 아주 어릴 때 잊지 못할 영화가 있어요. 주락이고요. 살아있는 공룡을 찾아서 찍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럴 정도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환상의 공간이거든요. 이야. 어머 실감난다. 저 영화들이 다 이곳에서. 주라기 공원 뿐만 아니라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의 무대가 되는 곳이래요. 영작이 여기서 많이 탄생했구나. 아빠 직업이 뭐지 시아야 뭐 하는 사람이지 아빠? 어. 뭐 하세요. 그치? 아빠는 영화 배우인데 여기가 시아야 영화도 찍은 곳이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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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줘. 알로아 안녕하세요. 얜 이름이 뭐예요? 안녕하세요. 얜 이름이 카이. 몇 개월 된 거예요? 지금 6개월 됐어요. 어머 6개월이요? 튼튼하다. 이렇게 같이 팀을 꾸려서 투어를 하나 봐요. 알로하. 알로하. 네이스 미치유. 네이스 미치유. 아 이거 지금 이제 같이 보러 가시는 거예요? 네. 아 그래요? 반갑습니다. 다행이다 시아야. 네. 한국사람 있어서. 네. 다시. 한국사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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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제 이 버스 타고 보러 가면 되나요? 타시면 돼요 아 가자씨야야 가자 어이 귀여워 아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음 음 음 카이가 신나는 거 같아 아 귀여운가보다 눈이 자꾸 가잖아 카이 귀여워? 푹푹 오게자 알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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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보시면 주만지 아 여기가 주만지 촬영했거든요 저 너무 잘했거든요 아 주만지 여기서 촬영했구나 저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겠다 더군다른 영화 배우시니까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낯설지가 않다 진짜 아빠가 돈 좋아하는데 아빠도 헐리우드에서 촬영했어 하와이 가서 헐리우드 촬영하는 거 여기 가면 진짜 공룡이 어디선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워낙에 생생하게 우리가 영화를 봐서 다음 영화 세제장엔 주라기 공원 그 나무가 아직도 있네 뭐야 사진 한 번 그냥 아빠 사진 한 번 찍자 하나 둘 셋 공룡 멋있다 공룡이 공룡이 여기 물었어 공룡이 물었어요? 모기가 하 모기 모기가 물었어 시아야 시아 일로 와봐 여기서 아빠랑 영화 촬영해볼까? 아 직업번네요 아 NG NG 더 크게 놀라는 거 아 아 그래도 여련 중이에요 어 뒤에 이제 CG로 입히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자리게 잘하셨네요 그래요? 네 봉아빠의 못다 이룬 꿈 지금 이루어집니다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포기롭게 시작됐던 신혼여행의 기쁨도 잠시 평화의 섬 하와이에 불어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공룡이 소라 엄마 안에서 저것도 믿을 수 없는 추격전이 시작된다 유정시팔 전세계영화제를 휩쓸 기대장 슈락의 공헌 아빠랑 아우 부와 아니сят 뭔가 아냐 나 어떻게 마 그렇게 마 아 동생 보던 그 실력 나오네 오케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저기 뼈 있어요 되게 크다 우와 나 이런 걸 보면 재미있겠어 저런 소품들도 그대로 자리에 이렇게 두니까 더 구경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사우루스야? 이거는 공룡 뼈인가 봐 스티로폼 스티로폼이에요 야 근데 진짜 리얼하게 잘 해놨다 괜찮아? 어 이빨이야 이빨 이빨 엄청 커 치아도 만들어봤자 여기 빨래야 이동국씨가 여럿 진짜 배려놨어요 배려놨어 고지웅씨가 나왔던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딱 저거다 싶은 거예요 아 영성형만 앞에 이 소품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? 아빠야? 아빠야? 다 맞아 거기를 딱 떠올리는 공룡이 있는 곳이야 막 이런 어떤 환상을 심어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었죠 공룡 어디 갔어? 공룡 어때? 공룡 보러 가자 다 갔어 와 공룡 탈 걸으면서는 운게 웃기 전 달라요 아 진짜 꼬였어 많이 두편한 두편의 소리 너무 웃겨 형이 무모해요 지금 그게 그 탈은 나 자체가 정말 공룡이 돼야 되는 거긴 거예요 공룡 자세 있죠?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나 자체 공룡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시야한테 걸어가기까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아니, 오늘 중으로 시야가 공룡을 보긴 보는 거예요? 저 지금 뭐였을지? 시야. 이제 막 아래에서 깨어나서. 저런 공룡이면 한 마리 키우고 싶다. 고객이 돌아가고 난리 났어. 아, 근데 놀랐어요. 공시야, 안녕? 우리 쫓아온다. 아, 고북이도 무서워했는데. 아, 저거 고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어떡해. 공시야, 안녕? 아빠, 아빠, 아빠. 아, 이거 너무 웃겨. 아, 이 소품 이거 키워 없애야 돼, 이거. 이거 소품 안 되겠네, 이거. 공룡이야, 안녕. 발차, 발차, 발차. 발차, 발차. 잘 됐어, 아빠 먹어줄게. 아빠 먹어줄게. 아빠 먹어줄게. 알겠는데 싫은 거야, 무서운 거야. 아빠 먹어줄게. 아빠 먹어줄게. 아빠 먹어줄게. 아빠 먹어줄게. 아빠 먹어줄게. 아빠 먹어줄게. 저는 너무 신기한 게. 시야는 여기 전만 찍어도 못 알아보거든요. 여기 탈을 썼는데 알아봤다.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. 망했어요. 시야가 공룡 보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난 건데. 무서웠어? 아빠 뽀뽀 한번 해줘. 알았어. 알았어.